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전치인이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9월 13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일관계를 하기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특별한 무슨 뭐가 없었죠? 사건이. 외무성에서는 보도라고 냈대요. 리포트. UN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네. UN 제재 결의안. 결의안을 하기 전에는 성명 형식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입장이다 했는데 발표 나고 하루 지나서는 보도, 외무성 보도 형식으로 입장을 냈어요. 두 개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성명 하나랑 입장문 하나랑. 그러니까 전후. 대형 수위가 좀 떨어진 거냐? 이런 분석도 있고. 성명은 연달아 두 번 똑같은 내용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결의 전화와 결의 후. 어차피 내용은 똑같잖아요. 결의 전과 결의 후가. 그래도 북한도 핵볼국으로 가호가 있지.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처리한다? 그런 리언링스 아니겠어요? 미국과 대등한 힘을 이루기 위해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핵폭탄을 최소 500개 이상 만들 거예요. 숫자로 그냥 균형을 맞춘다? 양과 질 모두에서 균형을 맞춰야죠. 폭탄 하나 만들어놓고 질적으로 똑같다. 저번에 저렇게 했나? 500개 이상이면 그게 그거다? 이런 건가요? 2차 반격까지 가능한 거죠. 500개 넘으면 500개를 갔든 1000개를 갔든 큰 의미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제 3차 반격까지 가능하냐? 이런 사연이 있겠죠. 3차 반격 의미가 없죠. 다 죽었는데. 2차 반격까지 하면 사실은. 매드믹스 찍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주변의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과한 포위 사격은 거의 기정사실로 하더라고요. 분석을. 그렇죠. 이건 뭐 이제 하라고 한 거잖아요. UN에서. UN 안보리에서 과한 포위 사격을 하시오라고 결정을 내린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도 할 거는 과한 포위 사격 딱 떠오르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허점을 노려서 딴 거 하려나? 아니 그래서. 성동격서. 하와이 포위 사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아니 북에서 입장 낼 때 제일 마지막에 주로 들어가는 표현이고요. 이제 곧 세계는 뭐뭇을 보게 될 것이다. 보고 싶은 거야 세계가. 빨리 보고 싶어. 와 이거 지금 미국이 한 대 맞는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야 저 자식이 언제 한 번 그냥 큰 코 다쳤으면 정말 속이 시원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맞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어쨌든. 내 영어만 현실 속에서 같이 따라는 갔지만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미국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공통적인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한해 관계 얘기하기에는 잠깐 보겹기 얘기가 나오대요 요즘에. 보겹기가 가장 위험한 수단이다. 모래시기보다 더 위험한 보겹기죠. 보겹기가 근데 뭐가 위험하대요? 아니 이제 그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는 거고 저공침투가 가능하다는 거고. 보겹기가 뭐예요? 그 외에 1차 세계대전 보면 날개 위아래로 두 개 달려. 상엽기? 쌍엽기? 네. 보겹기라고 그런 거기도 하고. 아 보겹?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겹기 자체 생산을 하게 됐잖아요. 몇 년 전부터.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그 외에 연평도 서해 점령 훈련 하는데 거기서 공수부대가 이렇게 뛰어내리더라고요. 낙하산 타고? 네. 그래서 이건 무슨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비행기를 쓰지? 근데 이게 왠지 나무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무? 아니 그러니까 프로펠러는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프로펠러만 남은 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가벼운 학금인데 겉에를 무슨 천 같은 걸로 싼다는 얘기도 있고. 보겹기면 프로펠러 동력으로 갈 거거든요. 제트엔진은 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양력을 주기 위해서 날개를 두 층을 담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탈탈거리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벼워야 돼요. 무거우면 못 든다고. 그렇지. 거의 속도 그리고 속도도 엄청 느리잖아요. 엔진은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무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철로 못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거우기 때문에. 그런데 10명 정도 탄다는데 특수부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다 가볍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후방 침투를. 특수부대도 그럼 몸무게 적은 사람들만. 장비가 어딨니 장비가. 그래서 그거가 갑자기 부각이 되더라고. 70년 전에 나왔던 무슨 2차 대전 사용됐던 뭐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다. 이런 부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EMP 하나 딱 터지고. 갑자기 이제 나무 비행기가 막 나타나고. 정말 볼 때. 그럴 수 있죠. 자전거 타고 막 돌진하고. 수동조준하는.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 제들은 전부 다 수동이라고. 그래서 잽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EMP 터지면 수동으로. 수동포 조준만 7년 했을 거 아니에요. 북한군들이. 아 왜 이렇게 날라나 했더니 그걸 예비한 거구만. 그런가요? 빅피쳐? 일부러. 거긴 말 부대. 기마부대도 있더만. 기마부대가 있어요? 그럼요. 열병식도 나오고. 기마부대가 근데 그게 그냥 열병식용인지 아니면 실전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전용이라는 얘기 있더라고. 자전거부대는 실전용으로 확실히 있어요. 자전거부대가? 네. 열병식이 안 나왔지? 열병식에 자전거는 너무 빨리 휙 지나. 자전거를 끌고 가기면 멋이 안 나잖아요. 자전거부대는 스키부대는 다 있죠. 자전거는 처음 들어왔네. 특수부대 중에 경보병 사단이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부대가 있는데 얘네들은 산악 같은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양손을 총을 조준하면서 다리로만 자전거를 타고 핸들 잡지 않고? 옛날에 왜 기마부대 중에서도 활 쏘는 애들은 말 곱이 안 잡고 그냥 활 쏘잖아요. 그렇죠. 몽골리아인데? 그런 거죠. 그래요. 한일관계 갑시다. 네. 반드시 이거는. 네. 갑자기. 자 최근에 우리가 어제죠. 완평이 나갔죠. 한일관계 관련한 반응들이 뜨겁던데. 아 그래요? 역시 전문가가 그리면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시죠? 동방경제포럼 러시아에서 있었던 거기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전화통화 여러 차례 하고 또 이번에 무슨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나연 총리한테 트럼프랑은 다섯 번 통화하고 아베랑은 열 번 통화했는데 이게 외교적으로 합리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 열 번이나 했대요 통화를? 열 번 했다는데. 전화통화 횟수에 따라서 이게. 열 번이면 제가 1년 동안 제 부인하고 전화통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하여튼 이게 너무 막 오바해서 전화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전화통화를 여러 번 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대북 경제 제재 온유 금지 조치를 적극 설득하자. 유엔 안보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이거에 공주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북핵 대응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잠시 미루자고 그랬나요?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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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그 말이 뜻이 뭐냐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청와대 누가 그랬죠? 대변인인가가. 그건 뭐 당장 봉합하겠다. 당분간. 그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봉합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실상 내용은 봉합이에요. 봉합하겠다. 그러면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게 두 가지. 하나는 과거사고 하나는 현저사인데. 하나는 하늘 위안부협정. 이 문제가 가장 과거사 현안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이죠. 지금 외교부에선 TF까지 꾸렸잖아요. 그거. 벌써 한 달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럼 TF 활동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거죠.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개정휴업이구만. 정확한 표현은 이거였네요.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근데 그거는 역대 어느 정부고랑 다 그런 입장 아니였어요? 근데 지금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 얘기는 안 다루겠다는 얘기죠. 그걸로 분쟁이 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가 예전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명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은 과거를 잠시 접어두겠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잠시. 임시? 이거는 잠시 접어둔 거 같아. 사드도 임시로 일치한 거고. 박근혜가 왜 친일파로 규정이 됐냐. 잠시라는 말은 안 한 거예요. 과거를 접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바로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잠시 접는다. 이렇게. 모든 게 임시인데. 그래서 저는 문재인 임시정부론. 문재인은 임시정부다. 사드도 임시배치. 과거사도 임시로 접고. 근데 진짜 그 논리가. 그럼 뭐예요? 한일 과거사 문제라는 게 지금 한일 관계를 푸는 데서 핵심이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죠.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한일 군사협력 빨리 강화해라. 얘기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권림돌 중에 하나가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일 간에 군사협력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인 거고. 이 여론에 밀려서 한국 정부도 그동안 박근혜조차도 심지어 대놓고 못했단 말이에요. 한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적당히 묻어가자. 지금 이거 아니에요. 왜? 군사협력이 중요하니까. 북핵 문제 때문에. 봉조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아니 근데 한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한일 간에 군사협력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건 그건데 어쨌든 이제 국민 정서상 과거사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과거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 문제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 경제교로 다 하잖아요. 문화교로도 다 하고. 할 건 다 하죠. 근데 전략적인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된 조건 위에서 전망을 그려야지. 그것도 없이 간다 그러면 연장 아닌가요? 그렇죠. 친일 정권의 연장. 또 한일 과거사 식민지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일 관계는 그 정도 예민한 문제인데.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문제고. 정대협의 대표님도 굉장히 답답해하시더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니까. 답답해하세요? 분노하지 않고? 페이스북 글상으로는 답답하다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워낙 인품이 있으신 분이라서. 속이 얼마나 끊었겠어. 최근에 또 할머님도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외교부가 막 온단 말이지. 근데 와가지고 주로 과거사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장례 지원한다. 이런 생정적인 지원 있잖아요. 돈으로 그냥 때우는 거네요. 관점이 그 정도라는 거지. 근데 큰 그림을 그리면 트럼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닐까? 문재인이 정말 아베가 좋아서 그렇게 할까? 아니 뭐 개인적인 호불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향상. 친일적인 성향. 이런 조선인들. 내가 조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나의 마음의 고향은 일본이고. 이런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야 빨리 북한 문제 중요하잖아. 아베랑 관계 틀고 빨리 일본하고 손잡고 북한으로 쳐들어가라고. 과거는 묻어두고. 잠시 묻어둔다. 잠시. 그렇죠. 공동의 적을. 공통의 적을. 대상으로 해서 손을 일단 잡고. 공통의 적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이서 싸우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게 왠지 트럼프의 지령에 의한. 트럼프의 공개 지령이죠. 일종의 좀. 거기서 약간 애매한 게. 이거는 한일 문제. 일본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이게 보수 진보를 다 떠나는 문제로. 설탕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할머님들이 계신 거고. 또 지금 강경화 장관도 할머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장관을 통과하게 된 거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닌데. 좀 너무 쉽게 쉽게 좀 압력이라고 하면 압력을.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대선 기간이나 아니면 집권 초반에 보였던 대북 정책 모습도 사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린 거 아니에요? 독일 가서 6.15, 14선을 계승하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대화할 때가 아닌 때가 어디 있어요? 전쟁 중도 아니고.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데. 그냥 미국에서 야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때야? 트럼프가 트위터에 한마디 남긴 거 아니에요. 한국도 이제 대북 유화책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게 한마디 딱 남긴 거 아니에요. 맞아. 문재인 미국에서 대화하지 말라는 거구나. 내가 저번에 실수했네. 그 후지티비인가? 우선 오보라고 청와대에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후지티비에서는 오보가 아니다. 확실하다. 뭐가요? 거짓말은? 거짓말은? 북한의 대화를 구걸하는 한국이 거지 같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원래 입이 걸어서? 아니 솔직히 얘기한 거지. 아니 지금 대화를 얘기하고 있어. 궁극적인 무슨 대화야. 그런데 거지 같은 게 우리가 보면 트럼프한테 찾아가는 게 거지 같은 거지. 북한에게 대화를 매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문재인은 엄청 경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2의 농민이다. 제2의 농민인데. 그 말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제2의 종북 세력인데. 종북 정권인데. 이 자식이 분명히 북한하고 손잡을 거야. 이 의심을 거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밀 접촉을 막 추진하고. 그러니까 뭐 평화적 해법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수상.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놈은 또 평화 얘기한다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대화 평화 이런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라고요. 미국은. 그러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완전히 헷갈리 해가지고. 저번에 며칠 전에 김종대 의원 있잖아요. 정의당에. 맞아요.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 보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은 정의용. 안보철장이. 지목했더라고요. 이놈이 지금 미국하고. CIA의 첩자다. 그래서 지금. 정의용 사퇴. 그러니까 이놈이. 그런 거죠.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거 봐라. 그러니까 뭐 대북 제재에서는 뭐 석유 금수 조치. 막 러시아 쫓아다니면서 막 했는데. 결국 안보리에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먹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대화 얘기 뭐 뭐 아무튼 몇 가지 이제 국제사회에서 했던 것들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의 노선이 아닌데. 정의용이. 들이밀었다. 미국하고 전화통화하고 나서 와가지고 문재인 설득해가지고 들이밀고. 그럼 한국 정부는 또 순진하게 그거 막 좋다고 막 하는데. 결국 뒤에서 미국은 뒤통수 치고. 한국이 앞에서 막 미국이 앞잡이가 돼서 열심히 싸워주고. 초월 바지로 쓰고 있구만.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제일 센 주장을 해놓고 적당히 그 뭡니까 이걸. 타협하는 거.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시켜서 제일 센 거 딱 때려놓고. 중국하고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한국은 뭐가 되냐고요 여기서. 한국은 완전히 저기 국제적으로도 문제지만 남북관계를 완전히 최악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만들어버려서. 남북 대화도 어렵게 만드는 한국으로 만들어버리는구만. 그 과정에서 일본하고도 손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철학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국가 건설 비전.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철학이 없지 않나.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도 이제는 질문도 받고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뽑고 인물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강아지도 입양해가지고 데리고 산책도 하고 언제나 청와대 개방하고 딱 서구의 일반 국가들이 하는 정도까지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분단 상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는 운영 철학이 없는 거잖아요. 철학이 없으니까 저는 논리에서 임종석이나 조국이나 아무튼 개혁적 선행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의용이나 송병무나 이런 관료 출신 라인에게 완전히 그냥 발려버리는 거지. 국정운영 철학이 없는데 어떻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의 뜻이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논쟁이 더 이상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테이블 내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논쟁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런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자기네 철학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싹 다 밀려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중지하고 있는 나라의 대들보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라든가 대미 관계 남북 관계 그러한 기본 축이 지금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 어찌 보면 물론 제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버스 떠나가지고 손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난 겨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를 한번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들어온 정부가 완전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시간 다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프레임 있잖아요. 북의 도발 위협 70년 동안 계속 된 고장났네 그것 아닙니까. 이 프레임이 빠져가지고. 어떤 정부든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 때문에 일본하고도 손잡는다. 북한 때문에 미국말 듣는다. 북한 때문에 국가법을 유지한다. 모든 건 다 북한 탓이에요. 얼마나 편해. 이게 저는 청와대 내에서 그게 왜 북한 탓이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그런 제대로 된 운영에 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미국 CIA의 간첩들도 간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형이 간첩인 것 같다. 그래요? 이 방송 나가도 되겠습니까? 간첩인 것 같두만이라고 해야 돼요. 같두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더라 나는 그것도 충분히 소송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송 걸면 좋습니다. 삐 처리할게요. 정삐 그런 사람들은 논쟁이 붙으면 발리는 거지. 그대로. 그래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맞아요. 아니 난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더 이상 70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이런 구조에서 저 끌이면 안 된다. 우리 목숨을 내놓고 한 번 개개 보자.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한 번 개개 보고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서 한 번 바쳐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목숨을 건다는 거 아닌가? 굳이 적폐를 청산하려는다. 적폐 세력이 얼마나 무신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죠. 그리고 이런 데는 인권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그런 결심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각오로 싸우면 국민들하고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싸워야 되는데 그냥 정치는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계속 달리는 거 아니야. 이번 사도는 마찬가지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미국이 저렇게 요구한데 우리가 방법이 있냐. 일단 임시로라도 대체한다. 미안하다. 여러분 국민들한테 얘기를 다 해줘야지. 그게 솔직한 얘기지. 하다못해가지고 지금 이승만도 미국이 암살을 검토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말 안 들으면 제거작전 검토하잖아 미국 애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켜야 했다 그러면 미국의 눈밖에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상황에서 싸우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임기 끝날 때까지 문재인 정부를 의심할 거예요. 견제하고 압박하고. 그렇죠. 뭘 해도 미국은 국익 중심으로 자국 중심으로 판단하지. 한국 정부가 어떻다 하는 건 신고도 안 쓴다는 거지. 자기의 도구로만 쓰는 거지. 그래서 한일관계는 특히도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는 불안불안해요. 한국 정부가 최소한 한일관계에서는 이걸 당장 위안부 합의를 파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충격적이다.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더 친일적으로 나갔다는 건 박근혜도 못한 걸 하고 있잖아요. 한일관계의 군사협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위안부 합의 파괴 문제는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올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취임 첫 해. 원래 취임하자마자 이거 파괴하는 걸로 기대를 했지만 TF팀 꾸려가지고 또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파괴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를 덮어두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국민 여론을 반감을 사지 않고 위야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니라고 믿고 과거사 문제를 덮고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과합니다. 별로 엄중히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잡담인데 뭐 엄중히 경과해요. 엄중히 잡담합니다. 자 정형은 물러가라. 교체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드디어 추석 명절 상품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공급받는 한우 꼬리 세트와 전북에서 올라온 떡갈비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축증명서 등급 판정서로 품질이 확인되는 한우 꼬리 세트를 시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떡갈비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첨가제 5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떡갈비입니다. 반찬, 간식, 술안주로 드실 수 있는 떡갈비 세트를 3가지 종류로 공급합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오! 역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가 privacy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 دم